이준혁 저는 이진혁입니다. 저는 이준혁입니다. 저는 이준혁입니다. 네, 일단... 태국어를 다 준비해 왔는데 자꾸 까먹네요. 일단 너무... 아, 기분이 좋다고 뭐였지? 기억이... 아, 네 짜임아. 그리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사실 태국 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번 태국 팬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무대를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뭔가 다 쏟아버리고 갈 겁니다. 제가 태양이면 저기 같이 있는 지구같은 Earth 지구같은 그런 평화롭고 좀 제 곁을 계속 돌아주는 제 편이 돼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우석이는 지금 X1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연락은 자주 못하지만 그래서 서로 응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파이널? 파이널 때 모든 연습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. 앉아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하트를 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하트를 해주고 저를 계속 바라봐서 이렇게 웃어주면서 이렇게 하트를 해줬을 때 확 울컥을 했었거든요. 그때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. 준비됐는데 지금 긴장해서 다 까먹었어요. 낭파콩봉 나랑마? 이게 제 이름이에요. 네, 그리고 이거는 위단? 아, 브이단? 아, 제 걸 쓰고 싶긴 한데 브이단이 의미가 있으니까 브이단을 쓰도록 할게요. 네. 태국 팬미팅 태국 팬미팅 계속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이진혁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, 멋진 무대 보답을 할 테니까요. 그리고 태국에도 또 다시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기회에 못 오시는 팬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해하지 말고 쭉 같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사와디 갑. 폼츠 이진혁 갑. 폼... 아... 파 폼드이나 갑? 아... 파 폼드이나 갑. 네. 한 번 더, 한 번 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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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같이 응원... 네. 들어왼란heads는데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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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